오시오 파손 시면 이상한 데요 오오오 오호 오하하하하 대박사건 매주 토요일마다에 올리는 버그 리포트 자 오늘은 정말 재밌는 장면이 숨어있다고 하니까요 괴담까지 있다고 합니다 띵띵 꼭 보셔야겠죠 렛츠고 자 첫번째 장면입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졌다고 되어있죠? 어떻게 된거죠? 그리고 첫번째하고 두번째도 바뀌어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두번째 경기입니다 어떠한 버그 재밌는 장면이 있을까요? 버그 리포트는 버그뿐만 아니라 재밌는 장면까지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거니까요 재밌는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호그라이더와 주차한다 띠 이야 파킹실력이 굉장한데요 자 세번째는 바로 자 세번째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영상중에 탁 탁! 탁! 안타까워해요! 넘버 오나 보이시도록 하시죠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보셨습니다 저 어 벌루? 어 왜 저리로 가죠? 어 그래 여보 이그 오잉? 뭐야 헐 대박사건 굉장한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재밌는 장면들은요 김성택볼백이네이버닷컴으로 제거주시면 제가 항상 재밌는 장면들을 보아서 버그 리포트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그 아니어도 재밌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재밌는 것들 연락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고요 엔젤은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 안녕 야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벌루니 휘지 쓰읍 신기하다니깐 아르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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